안녕하세요. 저는 뽀뽀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뽀뽀입니다. 다시 또 봐. 또 봐, 또 봐, 또 봐, 또 봐, 또 봐, 또 봐. 끝난다. 중국어 어떻게 얘기해요? 재수, 완, 어떤 거요? 보통은 다 재수예요. 재수러, 재수러. 근데 완 쓰는 경우도 많아요.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재수과 완 차이가 뭔지 소개해 드릴게요. 재수과 완은 두 다 다 동사예요. 최절로 다 붙어 쓸 수 있어요. 보통 우리 이야기 얘기할 때 갑자기 끝났어?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재수러 더 안정해요. 재수러 마? 재수러 마? 끝났어요? 재수러 마?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. 그리고 큰 행사 우리 다 재수러 사용해요. 예를 들어, 奥运회 재수 라. 올림픽 끝났어. 시제杯 재수 라. 월드컵 끝났어. 회의 재수 라. 회의 끝났어. 다 재수예요. 완 러는 약간 부정적인 말투 가지고 있어요. 완 러, 완 러. 큰 일아. 이제 우리 끝이야. 희망 없어요. 그때는 완 러 사용해요. 어, 완 러, 완 러, 완 러. 끝났어. 완 러. 그때는 완 러. 사과해 주세요. 그리고 부채초 작은 1위는 앞에 동사 붙어고 완 러 이렇게 써주세요. 이거는 결과 보여요. 예를 들어, 조 왕 러. 다 했다. 숙제 다 했다. 조예 조 왕 러. 치 왕 러. 다 먹다. 밥을 다 먹다. 반 치 왕 러. 칸 왕 러. 다 봤다. 뱀인 칸 왕 러. 영화 다 봤다. 틴 왕 러. 다 들었어. 이 노래 다 들었어. 그때는 완이에요. 그리고 우리 영화 볼 때 마지막 자마 나오잖아요. 끄. 그거는 뭐예요? 완 러. 그댄 러 안 붙고 그냥 완 만 나와요. 그래서 제 영상 끝날 때 저도 완 이렇게 붙을게요. 이해하셨어요? 재수. 완. 나조에 잘 써주세요. 짜잔. 완. 저거는 과일 하나는 Video Over. 바ブ 1999에서. jeux. ustoicus. pasa. Shiva.